두인님 얘기 들어드리면서 가까이 붙어있고 싶다. 너무 주제 남은 얘기일까요? 안녕하세요. 주인님. 주인님의 메이드 뭐뭐 업무에요. 오늘은 주인님께 귀청소를 해드리려고 찾아왔어요. 그래도 되죠? 여러가지 귀이개를 준비했어요. 부디 주인님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피곤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주무신 것 같은데. 저희 귀청소라도 받으면서 오늘은 편히 주무세요. 그럼 어디 귀 좀 볼까요? 주인님 귀 안에 귀지가 제법 많아요. 먼저 큰 덩어리를 제거해야겠어요. 아프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어떠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될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원하시느니 다행이에요. 시원하시느니 다행이에요. 예전에도 저희가 귀 파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편안해져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또 주인이 얘기 들어드리면서 가까이 붙어있고 싶다. 너무 주제넘은 얘기일까요? 깊어요. 지인님을 도울 수 있어서 깔것없는 너희를 여기서 살도록 해주셨으니까요. 웅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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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딱딱한 감기질은 다 제거 됐어요. 이번에는 면봉이랑 나무로 된 귀이개로 해드릴게요. 어때요? 어때요? 시원하시죠? 지금 이 귀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왠지 두근두근해요. 이렇게 가까이서 귀를 덕수해드리고 있으니까 더욱 편안해지시나요? 다시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자기가 주인님의 페이트로 일하고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덕분에 지금은 여러가지 일을 배웠어요 자기가 주인님의 페이트로 가끔은 구경을 합니다 자기가 주인님의 페이트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청소하는 법도 배우고 요리하는 법도 배우고 정원을 관리하는 법도 배웠어요. 맛있는 케이크 만드는 법도 배웠어요. 저희는 주인님을 누구보다도 기쁘게 할 수 있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주인님, 점점 잠이 오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다행이에요. 이제 브러쉬로 짠 귀지를 털어내드릴게요. 어떠세요? 깨끗하게 정리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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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됐어요. 이제 귀를 토너로 닦아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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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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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